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시장뿐만 아니라 민생은 도탄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금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지경에 빠지고 그럼 고금리로 인한 인플레가 또 일어나고 올까? 난방비 2월달에 더 나올 것이고 근데 맨 문재인 정부 탓하고 그래서 국힘당은 이걸 개선하려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아수라자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아주 폭락했어요. 이제 곽상도 재판 때문에 더 떨어진다니까요. 아니 내가 청공수승보다 훨씬 점은 잘 봐요. 떨어진다니까. 아니 제가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간다. 올라가잖아요. 이번 박상도 아들 무죄는 모든 국민이 그래서 이건 아니야. 화물연대 파업 실체가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강하게 이미지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3대 개혁도 민주노총 전교적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 문제의 개혁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야3당이 국회에서 해라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고문 고문은 아시죠 아직은 고문이 있죠 고문 그래서 고문하시죠 그냥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제가 복당에 있으면 민주당 가서 무슨 회의에 가서 뭐 하는 그런 거 없어요. 현역 의원 아니면 국회를 가볼 수도 없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지난주에 비해서 무려 6.8%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이건 엄청난 하락이잖아요. 그것밖에 안 됐나. 그래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이 32.8%가 나왔어요. 이야 40% 거의 가깝고. 네네네 거기서 그렇게 떨어진 거죠. 조사기간은 지난 6일에서 7일까지 이틀간이고요.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32.5% 지난주보다 무려 6.8%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몇 프로예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려 그 말씀을 참 안 들으려고 했는데 이 양반 충격먹을까 봐서 65.3% 그런다니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국회 연설 연두교수 보세요. 우리 한국 문제 북한 문제 싹 빼고 그 자랑하던 외교 문제는 빼고 경제 문제로 다 욕하잖아요. 올인하거든요. 그래도 40% 정도가 지지를 하고 60%가 반대하는데 지금 세계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대통령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많은 분들은 부정평가 나온 65.3%가 지지율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더 떨어진다니까요. 더 올라가고. 보니까 나는 4월 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세요. 나토 사무총장 와서 우크라이나 무기 줘라. 미 국방장관 한국 와서 우크라이나 무기 줘라.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큰일 나요. 이게 했다가는 러시아한테 또 죽네요. 그러니까요. 그러한 전화. 자 푸틴도 보세요. 재정적자가 31조가 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쟁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 죽고 지금 뭐 경제 파탄되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리더 하나 잘못 뽑아 놓으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실 일은 오늘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하고 경제 문제 물가 문제 외교 문제를 숙여하고 내일은 국회로 오셔가지고 숙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32.5%에서 까꿀로 60%로 갑니다. 소영님 우라통 터져서 그러셨는데 우라통 좀 참으세요. 괜찮습니다. 좋은 날 되겠죠. 저도 이렇게 칭찬하는 댓글도 있네요. 울창한 소나무라는 분이 성경완 명행 앵커님 현역으로 복귀하시길 응원합니다. 저도요. 이제 또 오마이티비 앵커 다시 구해야겠네. 시장님 어차피 미국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기대하시던 블링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부산됐습니다. 그렇죠. 풍선 하나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그 풍선이 뭡니까. 아니 거기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분석 기사가 나왔던데요. 정찰령이다. 어떻게 됐든요. 중국이 남은 나라 영공을 침범해서 풍선을 민간 거건 누구 거건 미국으로 보낸 것은 그 다섯 개나 된대요. 이건 잘못이에요. 일부러 안 했다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됐든 미국은 격추시킬 당연히 격추시켜야 되군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잘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보 안보 뭐 어제 무슨 회의하면서 무슨 평화?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정부 다 닫았더라고요. 다 닫았더라고요. 그때 훈련 안 했다고. 아니 그러면 무인기가 다섯 대 들어와서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실 찍어갔는데도. 전투기가 동원해서. 전투기. 우리 전투기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국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보수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을 주게 하면서. 지금 보세요. 왜 김정은이 딸 주예를 데리고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김여정하고 이설주 안력이다. 후계자를 김주회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하러 가면서 평양역에서 그들의 인민들에게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 이제 우리 자식들의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핵을 두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핵병행발전을 한다. 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한테 귀샤다니 맺고 돌아와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실험하는 데 데리고 나가고 군사도혈식에 데리고 나가는 것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핵을 더 개발해야 되고 군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잘못 분석했다고 또 고반하면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아니 미국이 잘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연공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정찰룡이냐 과학용이냐는 차치하고 아무리 과학용이냐도 남은 나라 연공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비행기가 우리 카디즈에 이렇게 와도 멍 쳐다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해에 떨어져도 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도 일본도 멍하고 보고 있잖아요. 하려면 미국처럼 해라 이거죠. 그런데 미국도 그래요. 우리가 불과 날개 길이 2, 3미터짜리 무인기 격추하기 위해서 전투기 동원했잖아요. 그렇죠. 마하잖아요. 전투기는 속도가. 그런데 무인기는 아무리 빨라야 100km거든요. 그런데 풍선이 아무리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미국도 스텔스기를 동원했다. 스텔스기를 동원했다는데 국방에는 만약이라는 게 통하지 않나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멋있잖아요. 물론 공화당에서 왜 그렇게 빨리 안 했냐. 트럼프 때도 했다는데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가 워칭을 주시하고 있는데 잘못 떨어지면 민가에 피해가 생긴다. 잔해가. 그러니까 바다로 날아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서 딱 격추시켜버리잖아요. 바이든 잘해. 그런 것은 잘해. 날리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아이러니가 이 첨단 과학 무기가 미국이나 우리나 질비한데 아니 풍선을 띄는 게 뭡니까? 중국은 그걸 많이 띄었다는데요. 여러 나라에도. 중국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시간도 이제 또 됐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뉴스가 거의 없었는데 엊그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드디어 뉴스가 돼서 뉴스에서 한덕수 총리의 뉴스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민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총리는 존재가 없죠. 존재가 있기를 바랬어요? 오늘 실수 많이 하시네. 그렇습니까? 아 sai, 살아가서 신따물은